촬영 시작 아저씨 아래서 보니까 진짜 웃기다 거의 자기 집 여기서는 둘이 떠들고 아저씨 너무 웃겨가지고 네 우리 지금 편하게 포장하러 가요 잠깐 촬영 모양을 갈게요 내 집 촬영 촬영하고 와요 양말은 어디 갔어요? 저는 어떻게 양말이 없어요. 양말이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그냥 없어요. 없어요? 아니 그냥 없어요. 세준님 오늘 컨셉이 뭐예요? 숙취해서 하려고 일어난 거예요. 아 숙취해.. 보통 평소에 숙취해서 뭐로 해요? 저요? 숙취해서요? KFC? 아니요 아니요. 뭐 보자? 어.. 아무래도 짬뽕 아닐까요? 짬뽕 어떤 짬뽕 좋아해요? 저는 차돌 짬뽕 좋아해요. 차돌 짬뽕 맛있죠. 네. 아니 앨리스에게 뭐 한 가지 추천한다면? 어.. 되도록이면 술 드시지 마세요. 건강에 안 좋습니다. 퇴식 끝나고 다음날 숙취가 심한 앨리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. 어.. 이거 아니에요? 먹을 수 있을 때 되도록이면 적게 드세요. 몸이 해롭습니다. 그래 애교 삼촌 세트. 뀨 뀨 뀨 뀨! 오케이 집에 가. 나중에 집에 가. 이제 얻을게.